네, 하루하나 독자 여러분! 둘, 셋! 안녕하세요! 픽사입니다! 저희가 하루하나 처음! 처음 저희가 3월, 3월 하루하나에 첫 등장이 되는데요. 그렇죠? 너무 영감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3년에는 조금 더 활발한 활동, 많은 활동을 할 테니까요. 많은 사랑,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사진도 잘 나왔고 깨알같은 인터뷰의 내용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구독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한테 집중해 주세요. 집중해 주세요. 집중해 주세요. 집중해 주세요. 집중해 주세요. 마무리 한번 갈까요? 저희 2013년에 또 일본에 갈 계획이 또 있잖아요. 우와! 너무 좋은 기회가 돼서 일본에 많이 가게 될 텐데 저희 일본에 갔을 때 저희 빅스타1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저희는 빅스타! 둘, 셋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たくさんの応援お願いします! ありがとう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